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얼평을 할 건데 누가 더 마트 가서 시식코너에서 쓴 이쑤시개 쇼핑하는 척 하다 몰래 버리게 생겼어요 솔직히 그랬던 거 보면 있잖아요 그 중에 누가 더 그렇게 생겼는지 나? 나 걸린 거야? 그럼 내가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하나 드려야지 프라다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? 그럼요 이게 제일 싼 거라서 프라다 중에서도 네 시식에 볼때 여기다 볼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평을 하고 있는데 2층에 2가 더 샤프로 공부하다가 샤프심 없을 때 겨드랑이 벌려서 꼽아서 뜨게 생겼어요 지금 웃느라 질문을 못 들으신 거 아니야? 내 건 사비보다 더 진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 감사하니까 선물을 저희 얼평 하셨으니까 항상 이거 볼 때마다 샤프심 겨드랑이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얼평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둘 중에 누가 더 미용실 가서 누가 봐도 머리 망했는데 미용실 언니가 어머 언니 머리 너무 잘랐다 라고 하면 그래요? 계산해주세요 하고 바보같이 계산하게 생겼어요 저 두 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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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평을 좀 해주셨으니까 선물을 드려야겠죠? 사진을 이게 그때 미용실에서 산 머리거든요 선물로 가지실래요? 선물로 가지실래요?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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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지금 얼평을 둘이서 하고 있는데 혹시 평가 한번 가능하실까요? 얼평? 네 감사합니다 혹시 둘 중에 누가 더 잠잘 때 2 안 갈고 3 갈게 생겼는지 혹은 4 죄송합니다 선물인데요 저희 사진이라고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트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얼평을 하고 있는데 혹시 평가 한번 가능하신가요? 예쁜이야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여신 분 눈치 보지 마세요 둘 중에 누가 더 검은 스타킹에 구멍 났는데 살 돈이 없어서 까만 매직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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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하게 생겼어요 구멍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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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는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저희 얼굴이 반반 섞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단반씩 나눠가지고 가져가시면 감사합니다 가져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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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둘 중에 누가 더 초등학생 때 남자애들이 야이 조평 마구라 라고 하면 뛰어가서 너는 접히면 죽는다 하게 생겼어요 아니 질문하다 이렇게 라고 하게 생겼어요 저는 아 아 아 아 올린 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